한국 스포츠 경제 조재천 기자 방송인 오정연이 볼륨감 있는 몸매가 돋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오정연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오전 7시 일과 시작 새벽 3시 일과 마감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오정연은 하늘색 바탕의 꽃무늬 오프숄더를 입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피곤한 새벽 시간대에 더 빛나는 미모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볼륨감 있는 몸매와 앳된 외모도 눈에 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잠은 언제 주무시나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 부지런함 배워야겠습니다. 체력이 대단해요. 이런 말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글래머셰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정연은 지난해 살이 오른 모습으로 화제거리가 됐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KBS2 안녕하세요와 레스키요? 애출하네 내가 그렇게 살이 찐 줄 몰랐다며 당시 몸무게를 재어보니 두 달 만에 11kg이 작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오정연은 카페를 창업의 바리스타로서 또 사장으로서 면모를 발휘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